안녕하세요. 오늘은 선생님과 별 종이접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쉽고 간단하지만 이렇게 예쁜 모양의 별이 나와요. 먼저 색종이 한 장 준비하고요. 선생님은 주황색 준비했어요.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주세요.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가 펼치겠습니다. 손으로 꾹꾹 눌러주세요. 그리고 반대쪽도 역시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가 펼쳐주세요. 꾹꾹 눌러서 선이 분명하게 나오도록 합니다. 펼친 후에 뒤집어주세요. 주황색이 위로 올라오게 놓고요. 이번엔 네모 모양으로 접었다가 펼쳐볼 거예요. 반 접었다가 펼쳐줍니다. 반대쪽도 역시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가 펼쳐줄 거예요. 이렇게 선이 나왔어요. 가운데 부분이 볼록 튀어나오도록 한 후에 이렇게 접는 선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접어내면 이렇게 세모 모양이 나와요. 자, 가운데 선이 보이지요? 이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를 아래쪽으로 접어내리겠습니다. 자, 이런 모양 나와요. 자, 뒤집어주세요.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를 아래쪽으로 접어내리겠습니다. 자, 이런 모양 나왔어요. 자, 그러면 색종이를 들고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선생님이랑 같이 천천히 해볼게요. 색종이를 이렇게 들고요. 자, 선생님과 같은 모양으로 색종이를 잡아주세요. 이렇게 잡아주세요.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그러면서 살살 벌려주세요. 이때 벌리면서 이 부분과 아랫부분 이 부분이 서로 만나게 해줄 거예요. 짠!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. 그러면 이렇게 큰 세모 모양, 어칼린 모양 나와요. 다시 한번 선생님과 천천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우리 아까 여기까지 했었지요? 자, 여기서 손으로 색종이를 들어 올린 후에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색종이 한쪽씩 한쪽씩 사이에 넣고 이 모양으로 잡아주세요. 그러면서 살살 벌려줍니다. 그리고 이 부분과 아랫부분이 만나게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이렇게 큰 세모 두 개가 엇갈린 모양이 나왔나요? 자, 그렇다면 이렇게 이 모양으로 되게 놓아준 후에 아랫부분 내부분이 아래로 내려오게 놓은 후에 오른쪽 색종이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다시 비스듬하게 접어 올립니다. 이때 이 부분이 이렇게 평평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하면 예쁜 별 모양이 나와요. 자, 반대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접어 내린 후에 위쪽으로 비스듬히 접어 올립니다. 이때 역시 이 선에 맞추어서 이 부분이 평평하게 되도록 일직선이 되도록 접어준다면 예쁜 별 모양이 나와요. 눈, 코, 입 만들어볼까요? 눈알 스티커 있다면 눈알 스티커 붙여주고요. 없다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려보세요. 눈 그리고 입도 그려보겠습니다. 그리고 귀엽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볼도 예쁜 분홍색으로 색칠해 보았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별 완성되었어요.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종이를 골라서 예쁜 별 만들어보세요.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